아이들 살 만지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또 이렇게 신랑 살 만지는 거 좋아해요. 살은 어떤 분이냐? 스키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만지고 있어야지 제가 좋아요. 제가 많이 퇴원을 해요.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일이에요? 같이 이렇게 뽀뽀하고.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나요? 상황이? 어떨 때는. 하루에 몇 번이에요? 죄송합니다. 하루에 몇 번이에요? 어떨 때는 매일도 가능한 데가 있고. 그런데 그거는 주관적인 것 때문에 서로의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. 진짜 애교 넘치고 사랑스럽고 남편분이 보기에 그런가 봐요. 소통하는 방법. 결혼하신 지 꽤 됐는데, 그렇죠? 그것이 말이죠.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을 했잖아요. 이제 편해졌군요. 최근 들어서 더 이렇게 좀 편안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. 사랑이 더 깊어졌잖아요. 더 나으려고. 아, 아쉽네. 더 나으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